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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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니까요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비지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비지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비지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비지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지. 파리지사는 배제하시고. 죄송합니다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비지. 염치 없지만.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겠습니다. 마지막이니까요. 이 팀장에게 빼앗긴 파리지사는 배제하시고. 앞으로 잘해봅시다. 새로운 마케팅 본부장이야. 안녕하세요. 욱다정입니다. 앞으로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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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나가시게요? 벌써 나가시게요? 벌써 나가시게요? 벌써 나가시게요? 그냥 어떻게. 3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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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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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옛날에.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. 뭐죠? 하나 있는 거 다 알아! 나와! 왜 이러! 다 푸진도 잘 수 있어! 나와! 나 뭐라고 그랬어? 다음 9시 넘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독입니다. 다음 10시 넘어.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. 계속 전화기를 들고 했어. 대사를 구해서 죽였어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더 웃겼다. 아 이거 더 웃겼다. 아 이거 더 웃겼다. 겁나 웃겼어. 겁나 웃겼어. 겁나 웃겼어. 겁나 웃겼어. 겁나 웃겼어. 나 이거 뭐라고 한 건데 이거? 아 저요. 됐어. 됐어. JTBC JTBC